일본 언론이 옛 통일교 신자 인터뷰를 인용해 과거 선거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부정투표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오늘 복수의 가정연합 신자나 과거 신자였던 이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때로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약 30년 전에 가정연합의 신자가 됐고 현재는 신자가 아닌 한 서일본 지역 거주 50대 여성은 이 종교단체의 기숙사 생활을 하던 시절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때 자민당 후보의 연설회장의 가짜 청중으로 동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